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시원하네 그죠 졸리지도 않고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몇 쪽까지 했나요 30 예 32쪽이죠 그죠 32쪽까지 했잖아요 자 오늘은 33쪽 용어 정리에요 어떤 용어가 나온다 과세기간 자 출판 봐요 예 켰는데 안 들려요 들려요 과세기간이 뭐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과세기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용어 배웠죠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은 1년을 얘기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지난 시간에 강의 안 들으신 분은 동영상을 듣고 쫓아와야 돼요 그래서 33페이지 자 박스에 보면 소득세만 알면 돼 나머지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거는 시험범위가 아니다 그냥 법조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기록했을 뿐이에요 소득세 자 원칙은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그래서 소득세 하면은 우리가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양도 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 소득세 합쳐서 소득세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기억나는 거예요 새로워요 지금 새로운건 좋은거에요 12월달은 다 그래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새로워요 했던거 또 하고 그래서 원칙은 1년 그러나 사망하면 사망하면 1년을 못쓰죠 사망일까지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외국으로 출국하죠 출국하면 12월 말일이 아니라 출국일까지만 계산한다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으로 잠수타거나 하늘로 날아갔을 때는 12월 말일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나 출국일까지는 뭐라고요 성립시기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주 만에 봤죠 그죠 한 장짜리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세법을 할게 없잖아요 한 장짜리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아예 프린트를 안 갖고 다녀 무슨 생각에서 자 그 다음 한 장짜리 있잖아요 항상 이 정신이 멀쩡한 분들은 뭐다 하루 전에 가방을 쌉니다 그래야 멀쩡한 거예요 하루 전에 가방을 쌓아야 돼요 안 싸면 치매의 촉입니다 한 장짜리 다 갖고 오셨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달라고 그래요 못 받으면 받은 분은 이제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진짜 귀책사유기 때문에 자 그 다음 6번 자 6번 자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5번에는 뭐만 별 붙인다 소득세만 별 하나 딱 붙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별 자 그 다음 모든 세금은 6번 자 여기 보세요 자 납세무가 성립됩니다 납세무가 성립되면 보다 세금 계산을 해서 신고 또는 뭐를 해야 된다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이야 이리 와요 제일 앞에 앉아요 지각하는 분은 제일 앞에 이렇게 정한 지각하는 분은 제일 앞에 앉아요 뒤에 앉으면 집중력이 결여돼 그래서 잘못되시는 분들은 뭐다 제일 뒤에 앉은 분들이 거의 잘못돼요 집중력이 좀 안 된다고요 떨어져 그래서 중간에 앉거나 앞에 앉아야 돼 자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그러나 상속 받으면 몇 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6개월 그래서 6개월 앞에 밑줄 그어 말일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날짜 계산 안 한다 자 상속 받으면 원칙은 뭐를 내야 돼 상속세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도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된다 그럼 상속은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6개월 왜 6개월이에요 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60일은 너무 짧다 몇 페이지 33쪽 됐죠 그래서 세법은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전체 뭐 배우고 있다 총론 전체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전체를 잘해야 세법을 고독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돈을 낸다 세금을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 전까지 세금을 내면 영수증을 주죠 영수증을 받아서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서로 가는 거예요 후하면 안 돼요 전까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에 속지 말자 60일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항상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재산세잖아요 이 재산세는 일부는 잘해요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분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야 자 토지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은행에 언제까지 납부한다 9월 16일부터 말일 그래서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에 보름 건축물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말일 그럼 칠판 한번 봐요 이 학원 건물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내야 돼 재산세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이렇게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건물 갖고 있으면 단 주택 여러분들이 잘 자라잖아 주택 주택이죠 자 칠판 봐요 항상 주택은 따로따로 계산 안 하죠 이 학원 건물은 따로따로 계산해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 가액과 건물 가액과 뭐를 합쳐 토지가 이걸 합쳐요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건 합쳐서 매기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고지서가 두 번 날라와요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주택을 재산세를 풀 때는 건물분 토지분 하면 무조건 틀려요 2분의 1 2분의 1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7월 9월 10월 하면 틀려요 항상 7월 9일이다 7월 9월 다만 밑줄 그어요 10만 원 이하 이거 개정됐어요 개정됐어요 개정됐다고요 반드시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0만 원 이하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 기본서는 법 개정 전에 쓴 책이죠 법이 지난주에 통과됐다고요 절대 10만 원 이하 하면 안 돼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어요 주택값이 올라갔죠 전국에 있는 아파트값이 대부분 올랐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린 거야 20만 원 이하로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온다 7월 달 9월 달 7월 달 항상 빠르게 그럼 20만 원 초과는 어떻게 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오고 20만 원 이하는 뭐다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이 뜻은 2분의 1 2분의 1도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고요 할 수 있다 뭐에 속지 말자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 자 주택 아주 중요하죠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는 오답이다 이제는 내년에 여러분들을 시험 볼 때는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다음 종부세 자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죠 겨울에 재산세는 여름 가을 종부세는 겨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언제까지 12월 1일에서 15일 항상 재산세 종부세는 납기가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날짜는 알고 살아야 돼 12월 15일까지가 종부세 내는 달이에요 서민들은 몰라 그래서 중산층은 종부세를 내는 분이 중산층 이상 우리는 다 서민들이 알아들었나요 종부세를 내야 부자 대열에 낍니다 그래서 12월이다 자 그다음 소득세 소득세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이거는 뭐다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신고기한 그래서 다음에 항상 다음 년도 언제까지 한 달이야 보름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이다 우리가 4월 달에 보면 길가에 뭐가 붙어 있어 프랑카드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이렇게 프랑카드 본 적 있나요 한 달 이게 법정신고기한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한이 기한과 기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항상 올해 소득은 해당 년도가 아니라 뭐다 다음 년도에 내는 거예요 다음 년도 해당 년도에 속지 말자 다음 년도 올해 벌었으면 내년에 내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게 뭐예요 처음과 끝이잖아 이렇게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게 뭐다 처음과 끝을 기간이라 그래 기간 그럼 종료일을 뭐라 그래요 끝나는 날을 기한 그래서 종료일 그래서 기간은 처음부터 끝이에요 기한은 끝나는 날 그럼 뭐를 알아야 돼 기간 그럼 기한은 자동이죠 마지막 날이니까 말기가 좀 말이 어렵나요 설명이 들을만하죠 세법은 그렇죠 저는 어제 대구 수협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하룻밤을 자고 비몽사몽간에 올라왔어요 집 나오니까 좋아 와이프가 안 보이니까 잔소리 안 들으니까 좋더라고 집에 있으면 저는 노가다를 해 매일 청소를 해야 돼 남자가 하잖아요 힘 센 거 힘든 거 요즘은 남자도 다 이리 와 이리 이리 제일 앞에 앉아 빨리 와요 그래야 공부가 잘 돼 뒤에 앉아서 늦게라도 저렇게 오잖아 그래서 12월달은 기초강이니까 늦게 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늦게 오더라도 오잖아 대단한 여성이야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34쪽 이번에는 뭐다 납세지 납세지가 뭐다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납세지 자 34쪽 항상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요 왜 소재지로 가요 왜 지방세는 소재지로 갈까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돈이 되잖아요 세금 자 칠판 봐요 여러분들 대전에 살잖아요 강원도 땅을 샀어 강원도 땅을 샀다고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죠 어디다 내는 거야 강원도 소재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에 돈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주소지로 가면 대전 돈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를 잘 봐야 돼요 취득세는 소재지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힘센자가 걷어간다 누가 주인이다 특광도 힘센자 그 다음 등록문화세도 소재지죠 등록문화세는 양다리 걸쳐 있잖아 일명 등글를 넣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세 도구 그 다음 재산세는 소재지인데 뭐다 힘이 약한 자 시군구 세 개 등록문화세는 누가 갖고 간다고요 도구 그래서 과로가 뭐다 자치구야 알아 자치구의 밑줄 거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자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문화세는 줄이면 무슨 세다 도구세 특별시 광역시의 구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과로 자 그 다음 국세 개인만 알면 돼 개인 법인은 시험에 안 나와요 개인 거주자 자 거주자가 누구예요 거주자가 자 칠판 봐요 거주자가 주소가 있는 자를 거주라 그래 거주자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거주자야 비거주자야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거주자 그래서 국세는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담당이 뭐다 세무소로 가면 되는 거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전국에 있는 세무서는 그 돈을 어디로 올려보낼까요 기획재정부 국세는 모든 세금이 기획재정부에 집합이 된다고요 그럼 집합이 되면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자겠죠 그래서 항상 국세는 납세지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지방세는 소재지로 간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럼 비거주자는 누구야 자 벼라나 딱 붙여 비자가 붙었네 주소가 없는 자 주소가 없는 자는 주소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소재지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그래서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관할 세무소를 묶어 이걸 소재지라 그래요 사업장 소재지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거주자 그러나 빚자가 나오면 주소지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 끝났네요 자 그다음 8번 조세의 징수 자 별 하나 딱 붙여요 징수 납세 절차네요 자 칠판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예요 여기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뭐를 얘기한다 부가와 징수를 납세 절차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8번 옆에 적어요 납세 절차라고 8번 옆에 납세 절차라고 기록하세요 자 칠판 보세요 이거 뭐예요 부가가 뭐예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뭐다 부담시키는 거를 부가라 그래요 부담시키고 뭐다 거두어드리는 거 거두어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 얘기예요 부가란 어쩌고저쩌고 부담하게 하는 것 밑줄을 긋고 부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많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부담만 다음에 이제 거둬야죠 거두어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이렇게 징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칠판 봐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는 뭐가 있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징수가 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 특별 징수하는 세금이 있다 그런데 괄호 조심해야 돼요 신고 납세 신고 납세라고도 얘기하고 정부 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부가하는 게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원천징수 앞에 용어는 뭐예요 지방세 용어 괄호는 뭐다 국세 용어 세금을 걷는 자가 다름으로 대부분 용어는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잘하는 거 이거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자 칠판 봐요 원천징수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근로 소득세는 원천징수 한다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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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거 원천징수 월급날 월급 받죠 회사에서 세금을 띄고 주잖아 세금을 띄는 거를 원천징수 한다 그래요 즉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띄고 그럼 회사는 세금을 띄었죠 거둔 다음에 세무소로 갖다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과로 3번을 먼저 해요 특별징수 원천징수 그래서 조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의 밑줄고 편의가 있는 자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원천징수자가 납입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한 번씩 다 겪어봤잖아요 인생에 살면서 겪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는 뭐라 그런다 봉 봉이야 봉 세금 꼬박꼬박 내 있는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꼼수부려서 특히 강남인관들 세금 얼마나 포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 셀러리맨은 봉이다 봉 알아들었어요 개인사업자도 세금 엄청 뛰어먹어요 우리 그 동네에 보면 남자 커팅하잖아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몇백명 오나 봐 그거 7천원이야 몇백명 와 하루에 근데 근데 있잖아 꼼수를 부려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영수증을 안 끊어줘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열 번 가면 한 번 무료잖아 영수증을 아예 안 줘 세금 포탈하는 거야 그거 내가 지금 눈여겨 내가 세법감사진 몰라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세무소에서 세원을 파악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돼 세법을 배웠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라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진짜예요 자 그 다음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자 이거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이거는 원래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거야 그러나 납세자가 불편함으로 세무소에서 세무소에서 어떻게 한다 특별징수한 다음 지방세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 세무소에서 거둔 다음에 지방으로 보내준다고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원래 뭐다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징수해준다 세무소에서 그럼 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 낼 때는 종합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를 같이 낸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원래는 따로따로 내는 건데 세무소에서 특별징수한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낼 때도 뭐다 세무소에서 양도세만 걷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특별히 징수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다 신고해봤을 거 아니에요 신고서 보면 옆에 지방소득세라고 찍혀 있어 세무소에서 무슨 징수하는 거다 특별히 징수하는 거다 그래서 지방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3번은 이해됐죠 출제되는 거는 이게 이거야 이해와 이해다 이해와 이해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모든 세금은 지난 시간에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어떻게 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어 산출해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세금은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누가 결정할까요 세율은 법에서 결정해줍니다 몇 프로를 곱하라고 법에서 결정해요 그럼 과세표준은 과세표준과 세금 액수는 누가 결정하여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죠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격이잖아 소득이 생기면 소득 그래서 이해와 이해는 뭐다 납세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세금을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뭐와 뭐를 결정한다 과세 표준과 뭐야 세금 액수 세금 액수를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분양 받으면 분양가격 납세의무자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 과세권자에게 과세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세금을 내는 자를 뭐라 그래요 납세의무자 세금을 걷는 자를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 그럼 국가도 거둘 수 있고 뭐다 지방자치단체도 거둘 수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래요 정부라 그래요 정부 그래서 국가는 중앙정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에서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럼 어떤 세금이 있을까 우리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취득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 세 번째 뭐다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들은 정부가 기다립니다 신고하라고 자 여기 봐요 왜 이런 애들은 신고할까요 돈이 빨리 들어와 잘 봐요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무자가 먼저 알죠 정부는 언제 알아 등기처에 알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들은 몇 번 내는 거야 원칙이 한 번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왜 이러한 법이 있을까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므로 그래서 그림 봐요 그림 보라고요 그림 34쪽 그림 봤어요 그림 먼저 보고 이해하세요 납세무자가 세액을 계산했죠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과세관청 과세관청 정부예요 신고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2번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 납부서를 주잖아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 은행이죠 은행 가서 납부하면 은행은 우리들에게 뭐를 준다 영수증 그리고 은행은 받았다고 지적 정부에 통보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위에 나와있잖아 위에 납세 모자가 그 위에 1번 나와있죠 과세표정과 세액을 결정 누가 결정한다 납세 모자가 기한내 어떻게 한다 자진신고 납부하는 거를 말한다 이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신고 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줄여서 신고 주의라고도 얘기한다 구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35쪽 보통 징수 꼭대기 지방세는 보통 징수라는 용어를 쓰고 국세는 어떤 용어를 쓴다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하는 정부 부과 과세제도 뜻은 같다 용어는 달라요 지방세는 뭐라 그래 보통 징수 과로 국세는 뭐라 그래요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하는 정부 부과 과세제도 그래서 우리는 2번을 여기 보세요 2번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부과 주의 조세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한다 이거지 줄여서 부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주의 자 그럼 칠판 보자고요 칠판 봐요 누가 결정한다 과세 권자가 과세권자와가 결정해서 칠판 보라고요 결정해요 똑같아 원리는 결정해요 이해와 이해를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납세의무자죠 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 결정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줘야죠 그럼 알려주는 방법은 뭐다 알려주는 방법은 뭐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알리는 거야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알려주죠 세금액수를 이거를 우리는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잘 봐요 이거 원래는 어떤 뜻이에요 통보하고 걷어가는 거다 고지서 발급해서 통보징수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학자들이 고급스럽게 보통 징수 이거 원래 통보 징수야 통보는 뭘로 한다 고지서로 이해됐죠 그럼 무슨 세금이 있을까요 재산세 매년 내는 세금 그 다음 하나는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항상 다섯개 위주로 공부하자 이렇게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우리가 결정 못해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보통 징수 그럼 그림 한 번 보라고요 그림 한 번 봐요 그림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1번 우리들에게 고지서 발급했죠 그럼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은행은 뭐를 줘 3번 영수증 금융기관은 받았다고 통보하고 이런 거를 보통 징수 그 다음 위에 봐요 위에 꼭대기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유의받은 공무원 세익을 산출해서 포인트가 뭐가 나온다 고지서 고지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서 걷어가는 것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고지서 그리고 밑에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체크하고 그리고 지방세는 재산세만 체크하라고 기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왼쪽도 왼쪽도 찾아야지 국세 소득세의 밑줄을 긋고 왼쪽도 국세 소득세 왼쪽의 소득세 밑줄을 그어야지 소득세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지방세 최득세 등록면허세 세 개 밑줄 그었어요 다섯 개 위주로 항상 나머지는 이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항상 다섯 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하면 끝난다 됐죠 왜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매년 내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권이 없어요 공식가격을 누가 먼저 알아 정부가 이거를 여기 봐 이거를 신고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중구난방이 되겠죠 내 아파트 나는 2억의 신고에 옆집 아줌마는 3억의 신고에 옆집 할아버지는 천만원의 신고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결정해 주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그러는데 이행을 안 하는 자도 있겠죠 아까 우리 취득세 법정신고기야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60일 그럼 60일까지 세금 내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불리행하죠 불리행하면 누가 세금을 결정해 줄까요 정부가 결정해 주겠죠 신고 안 하잖아 60일 이내에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해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그래서 불리익을 주는 거야 벌을 주는 거야 불이행했을 때는 뭐가 붙는다 가 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용어가 나와 가산세 그럼 이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 가산세는 특징이 뭐다 세금의 종류 세 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취득세를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라고요 취득세가 100만 원 61년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그런데 불리행해 안하면 가산세가 붙어 뒤에서 봬요 그럼 가산세는 20%가 붙어 그럼 가산세는 20%면 얼마야 20만 원 그럼 취득세는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럼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 목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었어 120만 원으로 그럼 120만 원짜리 그럼 여기 봐야지 무신고했지 무신고하면 항상 절차가 절차가 뭘로 간다 보통징수로 가는 거예요 무신고하면 120만 원짜리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제때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이거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들어가자고요 34쪽 양괄호 1번 두 번째 줄 34쪽 양괄호 1번 나와있죠 기한 내 신고 납부할 포인트가 뭐다 이행하지 않았다 불리행 이행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벌의 이름이 뭐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 금을 부과하면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두꺼운 글씨 가산세 찾았어요 오늘따라 세법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제 고지서 날라왔죠 두 번째는 고지서 날라왔어 이제 고지서 날라왔죠 그럼 고지서 받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요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 자 자 이건 어떤 용어가 하나 이건 이행 이행을 안 한 거야 그럼 이 용어는 뭐가 나와 납부기한 납부기한 안 해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저 은행 가서 그런데 안 해 그런데 안 해 납부는 안 해 납부는 안 해 그러니까 역시 제재를 가하겠죠 여기는 뭐다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려버려 왜 세금을 늘려 세금을 결정하라 그러는데 안 했잖아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을 늘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미 세금 결정이 끝났지 끝났으니까 세금을 다시 늘리면 안 돼요 다시 늘리면 돈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연체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했으니까 연체하지 말아라 그래서 연체방제를 위해서 연체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래서 세와 금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에 그래서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납기 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으면 딱 보는 게 뭐다 납기인의 금액 납기 후 금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 다 봤어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자동차세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럼 납기인의와 납기후로 나눠져 있죠 이 납기 후 금액이 연체이자가 붙은 거예요 가산금 가산금 그래서 이거는 고지세에게 더하는 거라고요 납기 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기 후 금액 자 그러면 35쪽 꼭대기 봐요 두 번째 줄 또 나왔네 납부기한 나왔잖아 두 번 납부기한 하네 납부하지 않았다 뭐가 붙는다 가산 금 가산 세 하면 틀려요 가산 금 절대 금과 세는 글씨가 달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론 잘 봐요 결론 결론이 뭐다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가산금을 포함할까요 재배할까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안는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면 120만 원 결정됐죠 이거 20만 원은 뭐만 계산하는 거야 가산세만 가산세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그죠 고지서 날라오면 납기 내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붙어간다고요 처음부터 연체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여기는 뭐만 계산하는 거야 가산세만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해는 잘 봐요 세 가지 세금은 한 번 내는 것은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로 돌아간다 보통 징수 미납하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러나 이해는 처음부터 뭐다 정부 결정이에요 이해는 처음부터 정부 결정 납기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이해는 처음부터 가산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붙는 거라고요 이해는 처음부터 붙는 거고 이번에 최고령자 합격자가 몇 세예요 군산에 있는 86세분이 합격했습니다 1년 만에 86세가 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면 나와요 86세가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팔팔하잖아 여기는 곱하기 몇 해야 86세대 그런 분도 붙는 거야 집중하면은 1년 동안 그래서 토요일날 1월달 독서실에서 산 거야 86세도 할 일이 많아요 남자분인데 할머니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챙겨주고 독서실 가는 거야 나이가 많을수록 할 일이 더 많아요 오늘 내가 대전역에 할 일이 없다고 그 나이 돼봐 할 일이 더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전철 타봐 내가 전철 타고 왔잖아 대전역에서 이 대전은요 오래 살아 할머니 할아버지 반 이상이 할머니 할아버지야 다 좀 앉아서 가려니까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앉아 있어 그래서 경로석을 90%를 이 대전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속으로 만들어줘야 돼 어디를 가는지 몰라 그렇게 아침부터 바쁜 거야 좋죠 그죠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혼나요 어르신들 앞에 할 일 없어 운동 겸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여기는 대전은 좋잖아 이 호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끝에 갔다가 점심 얻어먹고 끝에 왔다 놓치면 그냥 어떻게든 집에 갈 수 있어 다른 데는 2호선 3호선 이런 거 있잖아요 길 잃어버려 대전은 좋은 동네야 길 잃어버릴 일이 없어 절대 할 일 없어 간다 그러면 안 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할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86세가 최고령자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뭐다 나는 한창 접죠 그죠 팔팔하잖아 나이 70은 70도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관리만 잘하면 120세까지 140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 중요한 거는 그건 그렇고 한 번에 붙자 알아들었나요 한 번에 붙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보자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낸다 원칙이 뭐다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아오죠 고지서가 날아오잖아 종부세가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왜 부자가 됐어요 의심을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절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심에 항상 내 재산 뺏길까 봐 그래서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종부세는 정부 결정은 싫어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잘 들어요 원칙은 정부 결정이다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럼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종부세는 뭐도 붙을 수 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봐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로서 선택하면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던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종부세다 다시 한 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다 선택시는 정부 결정은 없어진다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답이다 그래서 꼭대기 봐요 꼭대기 35조 종부세 나와 있죠 원칙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세 첫 번째 칸에 왼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부세가 양다리 걸쳐 있어요 왼쪽에 봐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에 나왔잖아요 왼쪽에 왼쪽 오른쪽도 구분 못하고는구나 선택시 나왔잖아 선택시 빨리 찾아요 아 그 박스에 선택시라고 선택시라고 종일 찾아 국세에 선택시 있구만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죠 한 장짜리 꺼내요 이제 꺼내요 첫째 시간에 배운 거 뭐 배웠어요 징수방법 징수방법 배웠죠 한 장짜리 징수방법 그래서 그 86세 할아버지는 뭐다 학원에서 프린트를 주면 그 전날 다 가방을 싼대 저녁때 다 싸서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온대 그래서 한 번에 탁 붙는 거예요 애들도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전날 다 챙겨 다 챙겨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그래서 징수방법 봐요 취득세 원칙이 뭐다 징수방법 찾으세요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죠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미납시는 뭐가 붙어간다 가산금 처음부터 가산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연체했을 때 그다음 등록면허세도 땡땡 똑같다고요 모든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첫 번째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재산세는 처음부터 정부결정이죠 보통징수 화살표 미납하면 뭐만 붙어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재산세는 처음부터 정부결정이니까 빨리 찾아요 징수방법하고 징수방법 그리고요 깜빡깜빡거리는 사람은 이제 치매의 1단계예요 조그만 항상 있잖아 나이 40이 넘으면 수첩을 갖고 다녀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 메모를 그럼 자녀들이 봐 그런 건 좋은 생활습관이에요 저도 가방에 메모를 갖고 다녀 학원에서 뭐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했다 뭐를 딱 적어다 적는 습관을 길러야 합격을 해요 깜빡깜빡 거려요 깜빡봐요 나도 깜빡깜빡 거려요 어떨 때는 세법도 자 그 다음 자 종부세 봐요 종부세 원칙이 뭐다 정부결정 부가 선택하면 신고납부 나와있죠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똑같잖아 취득세랑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민합하면 뭐까지 옳다 가산금까지 와 그럼 다섯 개를 놓고 봤을 때 가산 세가 없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다섯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가 답이에요 재산세가 답이지 이거 재산세는 처음부터 정부결정 가산금만 와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도 붙는다구요 다시 다섯 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산 세가 없는 조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재산세 두 번째로 가산금이 없는 조세는 가산금이 없는 조세는 뭐가 있어요 다섯 개 중에 가산금이 없는 조세는 없다 다 가산금 붙잖아요 민합하면 연체하면 가산금이 없는 조세는 없어요 다 연체이자가 붙는 거예요 민합하면 다시 정리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봐요 여기 첫 번째 재산세는 재산세는 잘 봐요 주택부는 주택부는 통합해서 매기죠 재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 합쳐서 매기니까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절반 절반 날라온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개정됐죠 20만원 이하일 때는 2분의 1 2분이 아니라 뭐다 한꺼번에 날라온다는 것 10만원 이하가 아니라 20만원 이하예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요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알아들었나요 신고납부는 한 번 내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먼저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하라 불이행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개입하죠 개입할 때는 뭐를 붙여서 가산세 세금을 늘려서 세금을 늘려서 세금을 결정해 준다고요 그럼 세금을 결정하면 보통징수로 바뀌죠 그래서 미납하면 뭐까지도 올 수 있다 가산금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은 처음부터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다 그래서 연체하면 연체방제를 위해서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결정했으니까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신고를 엉터리로 하면 뭐도 올 수 있다 가산세 뒷글자 발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만 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산금은 연체했을 때만 붙는 조세이므로 합칠 수가 없다 따로따로 쉬었다 합니다 μ 그 세 내용은 바닥에 어떻게 가산 오 가산세 다 가산세